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가 22일 대구지역 여성경제인들을 한자리에 아우르는 2020대구여성경제인대회 및 창립 21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힘내라 대구, 힘내라 여성경제인이란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현영미 주식회사 이현 대표이사와 홍정자 DS산업대표가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최현애 홍라이크 대표와 하재옥 계수나무주식회사 대표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